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. 저희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저희가 오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죠?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2017년에 함께 도쿄 여행을 갔었죠. 그렇죠 첫 여행.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? 많이 나죠. 너무 재미있었고 그때 이제 찍었던 영상들도 아미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직접 만드신 영상들. o GCF죠. 저에게도 그때가 아직도 즐거운 초록은 남아있는데요 그 이후로 오랜만에 지민씨와 제가 함께하게 된 여행기를 담은 컨텐츠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가 곧 공개가 됩니다 제목부터 평범하지 않은데 여행기라고는 하지만 또 저희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고 해야 하나요? 네 그렇습니다 여행에서 느낀 힐링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모습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긴 한데 저는 이게 나눠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거의 안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득가득 담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지민이었습니다 이게 맞아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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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